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주 맛있어 아주 맛있어 이놈아 이놈아 맛있네요 깔끔하게 주실래요 ман 소금 손노라 다 먹기 양념장 콩 프로 참기름 콩 향 띠깨, 그 다음에 산초로 많이 넣어놨어 띠깨, 그 다음에 산초 산초로 많이 넣어놨어 산초로 많이 넣는다 산초로 많이 넣어주면 한편의 삶은 산초로 많이 넣어줘 산초로 많이 넣어 산초로 많이 넣어 산초로 많이 넣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